장마로 인한 우리 지역 비피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충남방송으로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지역 곳곳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진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장재광님이 드론으로 촬영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3일 오전 당진 채운동에 있는 당진천의 모습입니다. 차량들이 달리는 도로 아래로 길게 뻗어있는 하천이 온통 누렇게 흙탄물로 변했습니다. 폭우로 물이 불어난 때문에 하천 수위도 제법 높아져 있는 모습인데요. 왼쪽에 탑동초등학교를 지나서 양쪽 아파트 단지들도 늘어서 있는데 하천이 범람할 경우 인근 학교, 주택가, 또 상가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금령님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홍성읍내에 있는 홍성천의 모습인데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도 지금 물에 잠기는 모습이고요. 연결다리, 그리고 하상 주차장까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홍성군은 주민대피령을 내리고 강가에 주차된 차를 이동시켰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윤주부님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유속이 굉장히 빨라 보이는데요. 천안 동남구 유량동에 있는 원성천의 모습입니다.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물살이 거세게 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천을 가득 메운 물이 빠르게 흐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우리 지역의 상황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 피해 상황을 알리고 싶다면 카카오톡에서 제보 25를 검색하시고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시면 충남 방송 헬로티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